지금 둘이 부부예요 지금 석진형이 여자도 경계는 뭐예요? 아, 아니죠 아, 아니죠 아, 아니죠 아, 아니죠 아, 왜 그래요? 너희랑도 빨리 다른 사람으로 있잖아 왜 이랬으면 안 돼요? 진짜 잘 안 돼 너희랑도 빨리 다른 사람으로 있잖아 왜 이랬으면 안 돼요? 나 너희랑도 빨리 다른 사람으로 있잖아 왜 이랬으면 안 돼요? 너희랑도 빨리 다른 사람으로 있잖아 너희랑도 빨리 다른 사람으로 있잖아 나 왜 이랬으면 안 돼? 하하 2 아 안녕하세요 의리를 지키러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옷이 왜그래 이거 뭐야 수영장이야? 아 생양지 와주라고 진짜 형이 뭘 사주고 왔어 뭐야 아아 양독이라고 원래 남준이 안오는건데 내가 꼬셨어 아뇨 아뇨 오 찌 찌 찍어주니까 느낌이 새롭네 4K로 찍어주시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메이커도 하고 들어가세요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식탁 아 재벼어 자 이제 갑시다 나 찍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데이 드림 데이 드림 데이 드림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윤기는 멀어서 못 갔지만 우리는 가까우니까 울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어디서 어디서 여기 어디서 여기 어디서 귀엽네요 저기 서있으니까 집에서는 어른인데 저기 저기 여기 어디서 어디서 여기 어디서 어디서 제일 잘생겼어 진짜로 말도 모르고 그래 아 완전 어색해 지민이가 AFC 한번 해야지 진짜 좋더라 끼웠어 정국아 응? 아니 끼웠어 정국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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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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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